뜻밖의 전개 속에서 젊은 예술가 김다현은 순위에서 역전 성공을 거두어 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기고 특히 2위인 전유진을 제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김다현은 3위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경쟁자들과의 간극을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대중의 평가를 반영한 온라인 순위에서 김다현은 전유진과 매우 가까운 1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안정적인 출발은 그녀가 빠르게 1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공은 운이 아니라 김다현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다면 그녀의 어제 새로운 노래 무대는 특별한 포인트가 될 것이며 많은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전유진과는 달리 김다현은 대회 시작부터 큰 팬 기반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빠른 성장은 우수한 무대 퍼포먼스를 통한 팬들의 끌어들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증명하며 현역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습과 수용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김다현은 선배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성숙함과 목표 달성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성과들로 볼 때 김다현이 온라인 투표 순위에서 빠르게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계에서 노력과 창의력이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녀의 경력은 이를 확인하는 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은 뛰어난 가창 능력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진심과 헌신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녀는 팬미팅에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항상 만들어내어 살아있는 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였지만 김다현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구상했습니다.